일본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기록한 건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쿄도와 아이치원 등 13개 광역지자체의 방역 비상 조치를 적용해 음식점 영업 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하고 주류 제공도 밤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이노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